하나, 둘, 셋 겨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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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이라고 했어? 겨울! 겨울! 다급하는 거지? 응, 전 겨울! 당황했어 겨울! 겨울! 네, 따라갔어요 구아는 거 하나씩 해주세요 네 하나, 둘, 셋 소주! 안 맞네 민초! 오! 겨울! 맞아, 맞았고 전래절래 하셨어, 지금 하나, 둘, 셋 찍먹! 하나, 둘, 셋 발 세우시겠네 네, 네 괜찮아요? 운동화! 익은 김치! 깻잎! 한 5대 5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 같다 반반인 거 같네요 하나, 둘, 셋 이거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 나 뭔지 알아 그 딱딱한 복궁아를 좋아하냐? 약간 물렁한 복궁아 물복 하나, 둘, 셋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, 둘, 셋 하나, 둘, 셋 팝콘 이거 딱 하나만 발라야 한다면 어렵다 자차, 혜진아, 어둠 한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자차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음, 너무 맛있네 안녕하세요 아이소이 모델 태용 천우입니다 여기 티퍼런스 서울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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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